분위기 역할 이쁘다 이쁘다 오늘은 혼자 왔어요 4분 걸린다 와 여기가 상수 카페거리라는데 또 후비 때문에 청아보네 예쁜 곳이군 아 맞다 이리 들어가는 거 지도에 제가 표시되고 있어요 여기서? 어디야? 아 이쪽이다 맛있는 냄새도 되게 많이 나고 저녁 때 친구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는 맛있는 걸 먹고 갔기로 했어요 일단 저는 상수역 반지아 카페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 먹겠지? 응 거니가 먹겠지 걸어오다 보니까 바로 찾았어요 여기구나 들어가 봅니다 당기세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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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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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